성경의 의지의 온전함 이런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을 통하여 회복되어 온전한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절대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고 생명의 길을 냈는데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비의 눈이 열려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절대순종을 하셨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아니다 부탁한다, 의탁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되는 것이에요 루스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원래 베들렘 출신인데 기근이 들어가서 이민을 가버렸어요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가정적으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르바와 루시라는 첫째 둘째 자구가 있었는데 고향 땅의 양식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에 가겠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얘기하니까 루시라는 이 모함 여인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전적 위탁의 표준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으로 말하면 전략적 표준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가정의 축복을 해왔습니다 민족의 축복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전투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전적 순종권을 강화하고 전적 위탁권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의지의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체 위탁을 할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들이 대이동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창조력, 새로운 신선함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비와 순종과 전적 의탁이 없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의지가 좀 약해져가지고 못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는 거룩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적 위탁이어서 잘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루스는 모합 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모합 사람은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루스는 이런 전적 위탁을 통하여 바위세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모합에 임한 모합 백성의 저주를 루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을 통하여 다 끊어버리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